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에만 23조 원, 가구당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미흡해 적정한지 검증이 어렵고,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곳의 경우 허점을 이용해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징수 관행도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탓에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 장보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앞으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그런 비용 산정과 그에 대한 내역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 횡령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보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달 확인하는 것을 법령으로 상향에 규정하고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매달 현금과 예금 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합니다. 또 입찰과 회계 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입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업체별 공사 유형별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추가합니다.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지자체는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입찰 담합과 회계 비리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전국의 20개 단지를 선정해 조사한 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